이게 또 협찬사가 있어요. 주식회사 채널 씨박스라고 유튜브 아시죠? 유튜브하고 똑같습니다. 전세계적으로 씨박스, 전세계적으로 채널입니다. 자, 우리 씨박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. 11번, 11번, 어디 계세요? 11번, 또 집에 가셨나 봐. 11번, 또 11번. 어디, 어디, 어디 계세요? 계세요?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선풍기인가? 네, 맞습니다. 11번, 선풍기. 이야, 선풍기 하나. 선풍기들 가져가십시오. 박수 한 번 해주세요. 박수.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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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